별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북 구미의 라라 갤러리님께서 신청하신 에드시런의 퍼펙트를 보내드립니다. 에드시런은 뛰어난 작곡 능력과 거친 듯 따뜻한 감성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한 영국의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입니다. 그 노래 퍼펙트에는 사랑하는 여자에 대한 에드시런의 진심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. 실제로 에드시런의 퍼펙트는 그가 고등학생 시절에 짝사랑했던 여자친구 체리 시본을 위해 만든 노래입니다. 그 사랑이 이루어져 두 사람은 결혼하였고 그 그 결실로 딸 라이러까지 얻었습니다. 그래서인지 이 노래를 들으면 따스하고 로맨틱한 사랑의 감정들이 더욱 짙게 느껴지는가 봅니다. 허스키하면서도 달달하고 흡입력이 강한 에드시런 특유의 음색으로 연주하는 이 곡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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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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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